갑시다! 갑시다! 오! 오 빨라! 오 빨라! 오 빨라 왜 이렇게 빨라! 여기가 찐이었네 너무 이뻐 아 노란 마오라가 잘 돼있다 그렇게 춥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 개인별로 이렇게 돼있었네 아유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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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왜요? 아 이거야 이게 뭐예요 그냥 오시지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지유 네? 이지유라고 해요 자 BJ명이 이지유 저는 재여민 BJ 재여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냐면 지유 님이 아프리카 쪽지를 보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쪽지를 아예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도 저한테 이제 그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어요 친해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저야 너무 좋죠 너무 영광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여튼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아예 아닙니다 아니 약간 얼굴이 엄청 잘하세요 아 그래요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요즘 너무 컨디션이 안좋아가지고 네 아 근데 뭔 돈이 있다고 오오 뭐야 이거 먹고 이게 이게 뭐예요 어 합백 아 합백을 또 아 뭐야 아 이 친구들 너무 아 너무 잘 챙겨주는데요 아이고 나는 챙겨온게 없는데 괜찮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실거 너무 아 실례지만 나이를 혹시 공개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스물여섯살이에요 스물여섯 살이에요 구팔년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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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팔측 년생입니다 그러면 서른일곱살이에요 저는 아 어? 서른이곱살입니다 저런 얘기 하세요? 아니 나는 저런 얘기를 사실 좋아하긴 하거든 야? 아니 아니 뭐야 얘 아니 똥얘기같은거 아 저런 얘기 아 저런 얘기 아 많이해? 아 그래? 난 저런 얘기를 좀 재밌어 하거든 망구얘기나 똥얘기나 좀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야언니고 잠깐만 그리고 여기다가 치즈 지금 할까? 아니요 아니 이따가? 아 좀 있어요 아 알았어 그래그래 아 미안하다 우리가 꾸면 스타일 있어 아 꾸면 스타일 있어가지고? 아 그래그래 손톨이 잘해요? 맞아 뭔데? 뭔데? 여보세요 살짝 두꺼웠어 내 주인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는데 살짝 그 홍성 손톨인데 아 손톨이 아 손톨이 오 아 어흘거래요? 아 왜요? 여보세요 아 이렇게 한다니까? 부산? 정말요 정말요 부산 정우형 정우 선배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광산 김장아이다 그분들이 우르르 몰려와가 내 동생 또 카펫다며 또 카펫다며 또 카펫다며 근데 뭔가 톤이 갑자기 급나다 또 카펫건 아니고 짠거 안 맞았나 여기한테 마이 신나님 많이 훔쳤어요? ㅋㅋㅋ 잘 기억하시는 것 인데 가리비랑 초장이랑 이게 또 치즈가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비주얼 모습 이건 소주 몇 병이야? 넌 술 좋아해? 저게 못 먹어요 아 넌 술 못 먹어 네 저는 좋아하대 아 넌 술 좋아해? 아 그래? 으음 진짜 맛있다 와 치즈 봐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요? 와 콩나물 심심해 보셔야? 아 이 맛에 이거를 먹는 거였구나 먹고 싶죠 이거 진짜 요런 감성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당근다 이 오빠 자 아이고 이렇게 또 지효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? 이렇게? 뭐야 약간 저한테 아이고야 가리비 버거를 만들어줬어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설마 이거 내 거니? 네 뭐야 어휴 아 좀 뒤로 가야겠다 얼굴이 너무 닿을 싶다 아니야 아니야 야 나는 더 뒤로 가야 해 내가 뒤에 있어서 그래 이게 이게 내가 넓혀줘야 되는데? 아니야 어 아 가위 이거 닮았어 얘 이거 닮았어 아 나 핑구 닮았어? 혜잉 아 야 아 핑구 닮았어? 아 이거 느낌 닮았어? 나도 이날 핑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는데 그거 진짜요? 응 핑구 닮았대 얘는 니모 니모? 니모를 찾아서 물고기 섹시하게 생겼어 정말요? 응 오오 지유 섹시하게 생겼어 들었죠? 칠물 섹시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잘 먹겠습니다 광어랑 밀치 자 먹자 먹자 밀치가 더 맛있는데 광어보다 사장님 계산하겠습니다 캐시를 불렀었나? 어 캐시를 불렀어 지금 다 왔어 캐시를 다 왔어 캐시를 가자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 예 가고 있습니다 됐다 여밍아 또 보자 어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여밍이 가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 말씀하자 아니 이거 진짜 꼭 잘 챙겨 뭐할래요? 어 나 진짜 먹을게 제가 계획충이어가지고 준비충? 준비충? 아 진짜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사놓고 이런 스타일인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마움네 진짜 다크서클 다크이별 아이크림 이거 그냥 자기 전에 눈 밑에 바른데? 응 응 이거 또 영양제까지 챙겨줬습니다 지유가 그 다음에 핫팩도 사다줬고요 여밍이도 그렇고 지유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아 뭐지 무슨 의미니? 아까 얘기했지만 아 얘기했었어? 고날드 있고 별이 되잖아 아 좋은말이네 약간 약간 그런 말이네 귀를 오래 막고 서있으면 결국 무지개를 보게 된다 아 뭐 그런 서면으로 갑니다 오 차 안 막히는거 같은데? 어우 차도 안 막히는거 같은데?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 하하하하하해 아니 뭐 말해서 뭐하겠니 착각했네 말해서 뭐하겠니 영안에 아니 술 안 먹으려구요 제가 드라이브를 시켜줄래요 차가 있어? 네 엄마 차 아 엄마 차 있어? 그래서 베스트 드라이브 아니에요 아 그래? 아 차가 있었구나 아우 야경 죽인다 킹받쥬? 어쩔티비 저쩔티비쥬? 응 톤부터 이상해 우리엄마 아 틀렸어? 톤이 이상해 아 틀렸어? 그럼 너가 해봐 어쩔티비 저쩔티비 킹받쥬? 어쩔티비 저쩔티비 킹받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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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엄마 아저씨 야 11살 차이밖에 안난다 진짜? 11살 차이면서 환상에 의왕이 근데 엄청 무표정이다 응? 아 나 무표정이야? 응 엄청 무표정이네 카메라 안나오잖아 카메라 안나온다고 아주 그냥 표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? 표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? 초점이 없어 일단 눈에 이러고 있어요 아 좀 쉬는거야 그게 컨셉입니다 그게 컨셉이라고요? 섭섭해? 그래서? 응 카메라 나올 때는 막 이렇게 웃고 카메라 안나오고 너 표정으로 바라봐서 섭섭했어? 긴장해요 알았어 잘할게 네 좋아요 이것도 용은 없는거 같은데 이것도 뭐? 용은 없는거 같다고 아 얘는 아 진짜 부산여자들이 왜이렇게 무서워? 원래 부산에도 좀 무서워 그니까 잘생겨서 봐줄게 오 이쁘다 지금 응 아 복장이 야구 복장이 안돼 어디로 들어가야돼? 복장이 야구 복장이 아닌데 폭찰도 있고 보리어슬장 리얼 야구전도 있고 볼링장도 있네 아 미안하다 저 차를 entrer 네 아 아 너랑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빨리 하고 싶어서 야 8시에 박진우 이름으로 두 명 예약했거든요? 두 명 맞으시죠? 네 이렇게 치는 건 되나? 발판을 늘려주세요 야구를 많이 안 해봐서 이쁘게 입고 왔네 오늘 이야 우리 또 아프리카 BJ 제 후배죠? 지유랑 스크린 야구를 치러 왔고 6인 동안 해서 레이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이너로 해서 근데 저는 야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거 핸드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? 이것도 대결은 대결이니까 10점 10점? 아니 잠깐만 야구가 10점이 날 수가 있어? 날 수 있지 당연히 아니 나는 잘 모르겠어 야구를 잘 안 잡아서 나 1점은 된대요? 1점도 못 낸다는데? 아니 이 오빠는 일단 술을 일단은 아예 안 먹었고 나는 먹었잖아 아 그러네 술을 먹었네 나도 소맥 한 잔 먹었어 네 1점 주세요 아 안 줘도 됩니다 현직 사회인 야구인입니다 태양이 안 줘도 된대 네 예약 한 번 해보자 그리고 그 대신 볼링은 50점 줄게 볼링은 어 아 볼링 100점 줘 아니 200점 친다며 아니 그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이고 이 사람아 평균 나도 한 140 나와 그냥 140 근데 너 뭐 90, 100이라며 그럼 뭐 50점 주... 음 아니 아니 뭐 시간 주는 게 맞지 레이디는 천장 맞으면 2루타예요 무조건 어? 50점 자 볼링은 50점이고 야구 그러면 나 3점 줄게 그러면 아니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? 아 3점 줄게 나도 안 쳐봐 여러분 나 야구 치는 거 본 적 있어요? 한 번도 없어 처음이야 아니 싫어 응 왜 그렇게 쳐다봐 곡 곡? 소원빵이다 어 소원빵 그 대신 일단은 세 가지의 그 게임을 해서 소원빵을 하는 거야 3판 2선 승자에서 이긴 사람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야구입니다 예스 예스 오케이 태양에서 오라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소원 뭐 할 건데 일단 말해봐 왜 그런 거지 아 말해봐 미리 싫어 아 빨래 결혼 얘가 왜 나랑 결혼하겠어 자 요거 하겠습니다 요베트 갑니다 가자 오 빨라 오 빨라 야 소원 왜 이렇게 빨라 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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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라 빨라 할 수 있어?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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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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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아니야 은아니야 아웃! 좋아 좋아 왔어 왔어 이거 엄청 힘드네 그래도 감 잡았다 여러분 어때요? 가능성 있어요? 나 가능성 있어? 자 화이팅!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우와! 우와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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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방금 그 느낌이야 우와 저 진우님 진우님? 진우님? 모든 스포츠를 반 이상 하신다는 진우님 어디 가셨죠?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5회 초에요 어? 와 이거 갈랐어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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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두까지 가 아 이렇게 1호 타 좋아 호수 나이스 와 아니야 이거 홈런 아니야 아니야 안타야 이거 홈런이가 이거 말도 안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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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안타 이렸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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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빙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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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빙살 빙살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내가 안타까 롯데 자이언트 수 롯데 자이언트 수 네 감사합니다 킴바 아빠 킴바 아빠 킴바 아빠 킴바 나 때요 화나 때요 화나 때요 화나 때요 자 일단은 1대 0으로 이지우 BJ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게임 볼링으로 가겠습니다 볼링 50점 줍니다 응 오케이 오예 내가 이렇게 돼요 그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에요? 35,000원 혹시 뭐 이렇게 조작하신건 아니죠? 자 파이팅 최선을 다합시다 정전 다당하게요 아 정전 다당하게 합시다 갑니다 야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어 야야 야이씨 야이씨 야 아 안돼 아 미쳤다 너무 잘하는데? 야 이거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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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야이씨 так 아 야 하지마 그러니까 enfim 어 오오오옹 사 총 점수를 157대 75으로 지하한테 50점 줘도 157대 125으로 제가 승리했습니다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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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? 아 다트! 다트 많이 하루에 한 번에 졌어요 뭘 하루에 한 번에 장난하나 그럼 어떻게 할래? 사격수점 해야지 저기 바로 있긴 한데 저거? 자세를 취해봐 그치 자세 나오네 얘 좀 했는데? 자세 나오네 자 바로 갑니다 아 90점만 쏘네 얘 뭐야? 얘 할 줄 아네 뭐야 얘 할 줄 아네 끝났어? 어 자 1030점입니다 야 니 할 줄 아네 이거 해본적 있지? 제목적 있지 않아요 어떻게 90점만 썼어 방금? 그렇게 해야돼?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에 몇개 안 올라오잖아 하네요 다음 진우님 안 보여 동길 장난이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야 이거 좀 의경이다 하하 오케이 침착하시고요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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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화염병 피하기 게임 같은 거 없나? 지유야 네 네 못도 해주라 아 못도 해달라고요? 흠흠 아 아 권력자가 또 얘기하는 걸 했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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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하하 하 jack 잠깐만 지금 키 차이가 이런데 닥터 봐 잠깐만 키 차이가 지금 이런데 너 지금 나한테 키 라고 한 거야? 너 정수리가 다 보이는데? 아 스파링 어때? 스파링 닭싸움 어때? 닭싸움? 나 그런거 지지 아 그래 닭싸움은 좀 공정하지 않나 그래도? 자 갑니다 오케이 오 야 잘해 야 잘해 야 뭐야 야 야 잘해 야 얘 왜이렇게 잘한다? 야 개 잘해 야 뭐야 야 개 야 감 잡았어 야 개 잘해 야 151 끝났어? 한 번 더야? 얘 룰을 다 하네? 자 248 260 와 266 와 266점입니다 너 7배 나왔어? 아니 이거 개 잘한거야 여자가 커서 와 힘들어 어 힘들었어 어? 218! 230! 응 아니야! 나 266점이래! 뭐라고? 나 256래! 이거 귀신의 집에서 눈 안 깜빡이기 할래? 귀신의 집에서 눈 안 깜빡이기? 그만 얘기하자 이미 내가 이겼나 봐 엄마 이미 끝났어 딱 하나만 말하고 싶은 게 아까 그 두 번째 타격할 때 그 견착이 좀 잘못됐었어 누가 눈물 집무술을 준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최대 쇼신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더라 스포츠 좋아해 진짜 남아 있는 대로 가자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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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잘 나왔네 두지스보다 이쁘네 그래 아무튼 감사합니다.